지금 옆에 홍콩 갱인인데요. 지금 헤매고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손을 잡고 싶고 가고 있습니다. 그냥 가려다가 좀 안 돼 보여가지고 지금 이렇게 좀 위험하기도 해서 제가 지금 손을 잡고 싶고 가고 있습니다. 여기 어둠이랄 지역에 내려서 삼스위포 간다는데 저는 중간에 내려야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. 마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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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지금 여기 제 손이고요. 옆에 손이 이제 모르는 사람인데 지금 학교는 제 앞을 지나가고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손을 잡고 도와주고 있습니다. 다시 말씀드리는데 옆에 있는 곳이 모르는 사람입니다. 한 번 도와주니까는 손을 꽉 잡고 생각을 안하네 지금. 지금 출석. 지금 여기 어둠이랄트역이고요. 여기서 환승을 하는데 저는 침타 추위에 내려야 돼서 같이 환승을 해서 저는 먼저 내리고 좀 조심히 가라고 얘기를 하고 저는 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. 홍동이 엘스프레이터가 되게 빨라가지고 약간 좀 맹인이신 분들은 되게 위험할 것 같아서 지금 이렇게 지금 손을 잡고 지금 조금 가고 있습니다. 여기 홍콩 시내에서는 좀 여기 맹인이신 분들은 혼자 다니시기에는 좀 힘들 것 같아요. 어이 찜사추에 록채야. 내 주삼 거 하이. 삼세포. 어 마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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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경찰이 와가지고 추란 라인인데요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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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라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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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저는 내려야 될 상황이라서 내리고요. 아무튼 저 뒤에 우리 친구 조심히 삼수입포까지 도착을 하면 좋겠습니다. 좀 아까 제가 시각장애우라는 말이 생각이 안나가지고 제가 맹이라고 했는데 요즘에 한국어가 생각이 안 납니다. 그래서 지금 아까 우리 홍콩의 시각 장애우를 군에 들었고요. 아무튼 좀 조심히 집에까지 도착을 하면 좋겠습니다. 지금 그리고 요즘에 홍콩 시위 때문에 굉장히 촬영하기가 어렵습니다. 이렇게 홍콩 사람들이 찍히면 안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천정을 보고 찍고 있는 점 양해해 주시고요. 오늘 토요일인데 주말 잘 보내시고 조만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